이상할지 김유진 배우의 그 여자 역은 어떤지 일단 우리 김유진 배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본인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이 정말 커요 나는 눈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히 크다고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커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대사를 할 때 눈을 보고 하는 무조건 눈을 보는데 가끔은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 친구가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나 그런 게 잘 보이고 그리고 노래를 아까 들어보셨지만 너무 잘하고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저도 뒤에서 이제 소대에서 대기할 때나 이제 무대 위에서 봤을 때는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저도 막 이렇게 빠져들게 가끔 저도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어요 집중을 그 정도로 이제 매력적인 배우인 것 같습니다 눈이 크다 이것만 기억이 남았어요 지금 눈이 크다 아름답죠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 눈 얼마나 큰가 보려고 지금 눈이 정말 커요 너무 땡겼어 너무 땡겼어 네 그래요 아 그럼 이런 글에서